네, 여기는 서울국제도서전입니다. 자, 위에 플랜카드 보이시죠? 2012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 A, B홀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세어 2012. 여기에 저희 장원교육이 출품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증시험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죠. 한자급수인증시험 때문에 장원한자가 굉장히 많은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세이펜 일본어 교재가 있는데 굉장히 크네요. 손 보이시죠? 손은 더 큰 크기입니다. 네, 여기에 장원교사분이 한 분 계신데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저, 장원교사분이세요? 네. 여기 유아전이죠? 아닙니다. 여기는 국제도서전입니다. 아, 유아점만, 유아도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장원교육에서 출품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장원에서는 직접 제작을 해서 책을 가져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곳을 자랑으로 합니까? 장원교육에서는? 네, 저희는 한자, 중국어, 일본어, 국어수학, 교과과목, 그 다음에 제외국어과목 두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영어는 없습니까? 영어는 저희가 가을쯤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